안녕하세요 저는 신안경 여천점 대표 서유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운영해오신 아버지를 따라서 독보기 무료 나눔 행사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눈을 편하게 해주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매력을 느껴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장점은 안경 종류도 많고 매월 안경을 신상으로 많이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정찰제를 하고 있어서 고객분들과의 신뢰도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돋보기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초등학생 시력 보정용 안경을 한 가정당 한 명씩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곡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거만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눈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